그때마다 그의 삶이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삶들을 지켜 주옵소서 부모님 가운데 안에서도 아직 예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자녀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아버지 인생의 끝자락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66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민자들은 부모님들과 헤어져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오가가는 소식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소식이 되실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모이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잘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움 아버지 알게 하여 도와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지 못했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순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27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제자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정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세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정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 조차할세 바르세인 가말리에른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사백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겁마고 노우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다 보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이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을까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뺏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더 많았겠죠 믿음보다는 어떤 자신들의 입지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들이 공에 잡혀왔습니다 여전히 다시 사도들에게 신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겁박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이제 말하지 말아라 전하지도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좀 깨어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교사인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 사이에 중재를 하는데 가멜리엘이 이런 말을 하죠 이들의 사상과 서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그냥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대판 또 두고 패고 보내죠 그런데 맨 끝에 보면 이게 채찍질했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채찍질이지 되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너무 기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발견하게 되죠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고달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죠 힘들고 지치는 것 이것 때문에 힘들면 교회 오는 것부터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성령으로 사게 되어지면 육신이 힘들든 무엇이 꼬여지든 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핑계를 환경에 두면 되지가 않아요 환경에 두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아나니아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반응하는 건지 그리고 이 판결을 하는 바르센 가말리에 중재하는 가말리에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큰 원칙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원칙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요청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로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그들은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이 한 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뭘 요청하시는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마다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어지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이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냐 이건 너무나 큰 차이거든요 이 얘기는 4장 19절에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반복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너네 사람들 말이 맞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느냐 판단해봐라 그럼 당연히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살아왔던 경험, 이력, 능력,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알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삶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삶의 현장으로 가면 그 앞에 닥친 두려움 예수님은 붙잡혀 갔지 정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몰래 뒤쫓아가서 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가 예수의 제자냐고 이렇게 다그치고 물어보니 와 갑자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생각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두려움만 남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까지도 하고 저주하고 도망쳐 나온 것이 베드로잖아요 어쩌면 베드로가 그런 현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 문제 없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들었던 그 말씀은 그냥 그 안에 가지고 있고 어떤 이상이나 또 나름대로의 꿈과 소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선 예수님 앞에 받았던 그 모든 메시지는 다 물고품이 되져버려요 두려움이 되어지는 현실과 어려움이 되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는 그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알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이 이만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되죠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게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이겨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의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보람을 불렀죠 갈대야 우루에서 불러내줬어요 그럴 때 그는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을 떠났어요 우리는 그것도 또 하나의 믿음이라고 보지만 하지만 그가 가족과 떠난 그 여행 속 안에서는 자신을 부른 하나님보다는 현실 앞에 닥친 문제가 더 커서 가난이 아닌 애굽으로 가게 되고 또 애굽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즉 하나님보다는 현실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아보람의 삶 속에 보게 되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내어주는 과정 가운데 약속하신 이삭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기꺼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는 거 보잖아요 예전같이 갈 때 우리를 떠날 때의 그 믿음을 가졌다면 아마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농담하시는 겁니까? 줄 때는 언제고? 왜 빠져서 뺏어갑니까?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동물이고 짐승입니까? 각을 떠서 어떻게 번제를 바칩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말할 텐데 아니었어요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히브리소 11장 19절에 보면 아보람이 이삭을 바칠 그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는지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경험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내가 지금 이삭을 각을 떠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줘서 나한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이 100세 때 전혀 불가능한 자식을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라면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이상이거나 어떤 꿈과 소망 같은 게 아니라 현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막연하게 구름 잡는 식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현실보다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갖고 있는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갑자기 닥친 아픔 앞에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문제 앞에 주저하고 낙심하고 전망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사도들의 이런 말씀에 대한 대원칙이 바울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던 바레세인이었어요 일법학자였기도 하고요 그랬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어쩌면 그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입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더 단단하기 위해서 아마 문분을 침을 살았던 자가 아니었던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막 지켜나가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지만 바울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가지고서도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인 줄 아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doing에 대한 초점을 맞췄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being에 대한 초점을 맞췄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안에서는 이제는 자기가 내가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었을 때에 그제서야 자기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짐들을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한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난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짊어진 그 짐이 내가 해결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짐이구나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지어야 되는 거 주님께서 지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줬는지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세워줬는지를 이것이 반드시 알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정할 수 있고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바르생 가멜리엘이 중재하면서 던진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낳으면 자연이 사라지겠지만 하나님께로 낳으면 도리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대원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이 진짜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받은 그 말씀이 이게 가짜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는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섯 가지 중심 가치도 사람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대원칙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 세워진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세워진 거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살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노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 주를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나가서 알잖아요 이거를 그냥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건 박수받을 만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중에 반이 11조도 내는 것도 힘든데 반을 뚝 잘라가지고 교회를 내고 반은 자기 가졌다 칭천받을 만한 거죠 그게 속였든 안 속였든 교회 입장에 봤을 때는 박수받을 만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런 식으로 죽일 이유가 없다고 봐요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에 대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짓처럼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을 보이봐야지 그 사건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떠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안에 장성한 자의 시각입니다 목휘자 개인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유혹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사역을 할 건가 아니면 사람에 맞춰서 사역할 건가 목휘를 하면서 저에게는 가장 유혹이고요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달려면 와 이건 정말 사람들 받았을 때 너무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참 목휘자가 교를 이끌어 나가는 데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사람한테 맞추면 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보시기 아닌데 결코 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이것이 저 개인적인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이 둘 사이에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것 그 일이 되든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싫어하시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거든 무엇인가 손해를 봐야 하는 지경이 오거든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냐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것으로 통해서 만신창이 되어지고 마음이 너덜너덜하고 정말 사도들처럼 채찍에 맞는 그런 자리까지 갈지라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순정되어진 것이라면 말씀을 지켜낸 것이라면 그것 자체로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정말 전체적으로 순정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대도 하고 소망도 품지만 진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가짜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